첫 번째 코너 시간은 드림스탕 나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는데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서 외신 브리핑에서도 반도체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 국내 시장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주의 순환매가 점점 낙수효과로 제가 말한 대로 밸류체인 하단부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든 무슨 우리나라 한미반도체든 수익을 크게 얻으신 분은 뒷단에 있는 대로 미리 가 있으면 먹는다고 이미 토르 얘기부터 해서 쫙 들였기 때문에 미국은 한 바퀴 다 돌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늦게 도는 거죠. 하지만 러시아 인형처럼 똑같이 그건 반복된다. 그러니까 미리 길목 지키게 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예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걸로 가는 방법도 있는데 반도체 안에서 옮기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수익을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 마이너스에서 아예 다른 바이오로 간다든가 로봇으로 간다든가 2차 전제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의 사이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모양은 어딜 가나 똑같다. 러시아 목각 인형처럼 겉에 있는 인형부터 조그마한 인형이 다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 길목 지키기만 잘한다면 지금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SK하이닉스죠. 제가 외신 브리핑의 일면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5% 가까이 오늘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라는 소식 덕분이었는데 SK하이닉스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SK하이닉스는 지금 신규매수는 금지고요. 제 기준에 있어서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술적으로 사랑과 비유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그건 지금 가장 뜨거운 사랑의 순간인데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SK하이닉스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 회사가 있죠. 오늘 21.09%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짝 맞추기입니다. 오늘은 짝을 다 얘기 드리진 않겠는데 그런 것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동안 다 얘기했기 때문에 또 랩을 일풀 또 그건 시간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짝을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 여기에서 짝을 맞추냐면 우리나라는 ASMR 같은 슈퍼 을이 없습니다. 슈퍼 을이 없어요. 그럼 슈퍼 자가 떼졌죠. 을은 뭐예요? 을의 입장이라고 왜 하겠어요? 갑한테 당하는 거예요. 갑한테 원래 당하는 거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두 개 회사 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만약에 삼성전자 향이라면, 삼성전자 향 벤더라면 SK하이닉스에 물량을 주면 삼성전자가 눈치를 주겠죠. 반대로 SK하이닉스 향이면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면 SK하이닉스가 쪽을 주던가 깎아버리겠죠. 단가 후려치기를 하던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품 회사들, 장비 회사들은 다 그냥 정말 의리란 말이에요. 그걸 떨치고 올라가서 ASMR 수준에 올라가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거는 너무 강고한 외국계 장비 회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짝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4대 회사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원익 IPS, 주성화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예요. 이게 다 증착 장비, 증착 공정에서 쓰이는 장비들을 만드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앞단에 얘기한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가 가장 큽니다. 테스랑 얘네보다는, 유진테크보다는. 근데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고요.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 향입니다. SK하이닉스가 강할 때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엄청나게 치고 가다가 삼성전자가 뒤늦게 지금 따라가니까 원익 IPS가 반등을 했었죠. 그다음에 DIT는 SK하이닉스를 따라서 레이저 언일링으로 엄청나게 갔습니다. 삼성전자 향은 이오테크닉스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SK하이닉스가 또 갔지만 중간에 SK하이닉스가 쉬고 삼성전자가 가니까 DIT가 꺾이고 이오테크닉스가 급등해서 오늘도 이오테크닉스가 20%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짝을 미리 알아둔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타임 호라이즌을 입히는 겁니다. 시간을 입히고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필살 기술적 분석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길목짓기기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그겁니다. 삼성전자도... 짝을 밸류체인을 미리 머릿속에 넣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순환매의 순서가 있을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에게 구성을 해놓은 다음에 내가 원하는 정확한 기술적 타이밍이 왔을 때 공략을 하면 그렇죠? 100% 성공인 거예요. 그 타이밍에는 소장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뒤에 말씀을 해 주실 거고요. 저희가 넘어가기 전에 삼성전자 이야기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내일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인텔이 삼성을 제치고 이제 파운드리 2인자가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적자 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이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삼성전자가 회복의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내일장을 공략하면 좋을까요? 삼성전자는 10만 원 가까이 도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죠. 지금. 이따 나올 겁니다. 여기서 미리 얘기를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아직 과여권에 접어들이지 않았고요. 상승 N자, 알파벳 N자에서 오른쪽 다리가 더 깁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거를 무슨 1파부터, 과거의 차트부터 다 계산하고 있는지 계속 계산을 못해요. 핵심만 따와야죠. 핵심이 뭐예요? 거기서 핵심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1, 2, 3, 4, 5로 이루어진 상승 5파 중에 첫 번째 상승과 뒤에 맨 마지막의 상승보다는 가운데 상승이 크다는 거잖아요. 제일 강하고 길다. 그러면 N자를 그려봤을 때 어디가 긴 거예요? 끝이요. 이쪽 중간 다리가 긴 거예요. 중간 다리가. 끝에는 약한 거예요. 상승 5파의 맨 마지막은 약해요. 등산을 이미 3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상승 N자의 이쪽 다리가 생기고 있잖아요. 가장 길고 강한 폭이. 안 나온 거죠. 지금. 엘리어트 파동. 좀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챕터 3개로 나눠서 투자 전략, 그리고 주식 시장 분석하는 방법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먼저 챕터 1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챕터 1은 사랑보다는 깊은 상처. 그러니까 이번에 주식과 사랑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요. 사랑, 연애, 뭐 이런 거 다 인생이 주식에 녹아 있고요. 인생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셨다면 주식에서 다 성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굴레랑 주식의 굴레는 똑같이 닮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인생의 희로열학과 주식은 똑같아요. 그냥 그대로만 하면 돼요. 아주 쉬운 거거든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제가 여기 PD님이나 작가님이 저한테 되게 제 생각에 되게 우호적이세요. 저도 마음이 무조건 저는 그렇다고 제가 다른 방송을 회의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열정적으로 하지만 특히나 여기에서는 모든 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뭐 근데 옛날에는 막 그런 거 있어. 이런 거 뭐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별것도 제가 말해줘서 그냥 인생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여기 대입돼 있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생각하면 된다고. 이게 대단한 게 아닌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옛날에 그 과거 시절에 무슨 도사, 법사, 대사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옛날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출연을 하나도 안 하는 그 보수적인 시절에. 그때는 다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대한 증권 방송이 다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그런 방송만 하다 보니까 이제 뭐를 했냐면은 약간 신적인 존재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따르게 만들어야 수익이 크게 나고 증권 방송국에서도 그게 이익에 맞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과대한 포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어트 파동이로 생소하다고 했는데 괜히 뭔 엘리어트 파동이로다가 이런 일이다. 그 워렌 버핏이 버크샤에서의 주총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요즘에 현대 파동이론이니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이니 해가지고 무슨 알파벳 기호가 써있고 그런 걸로 뭐 저기 뭐 장사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린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성과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옛날에는 그걸 속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걸 일단 조심히 하시길 바라고. 다 아는데 하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드린 얘기고. 그래서 일단 이겁니다. 우리 그 사랑과 사랑. 큰 사랑이든 작은 사랑이든 계속 이 모양은 똑같아요. 아까 러시아인형이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챕터 1 사랑보다 깊은 상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를 앵커님도 사랑에 대한 경험이 아픈 사랑도 있었고 좋은 사랑도 있으셨나요? 아니면 좋은 사랑도 있었나요? 둘 다 있었죠. 있었나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무슨 가사죠 이거. 가사였나요? 임재범의 노래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아픈 사랑도 하긴 하는데 특히나 너무 심각하게 아픈 사랑을 해서 마상이라고 하죠.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은 사람하고는 솔직히 좀 연애를 하고 싶지 않아요. 굳이 정말 그 사람이 한채영을 닮았던 무슨 뭐 정말 비비를 닮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솔직히 연애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내가 극복하면서 내가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왜? 많은데. 우리 그런 거 경험해보시지 않았어요? 젊을 때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매달리고 왜 내가 구질구질하게 굴었었는데 2, 30년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좀 더 멀리 보고 인생을 더 많이 살아봤더니 널리고 널린 게 이성인데 왜 그렇게 내가 집착을 했을까? 스톱거처럼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평탄한 삶을 살아온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어해요. 그게 여기 주식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단 평탄하지 않은 굉장히 마음의 트라우마가 심각한 것들은 일단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접근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깊은 친구들을 주식과 비유를 하자면 어떤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다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기술적으로 증명하는데 이렇게 챕터 1의 주제마다 제가 3개씩 증명해드릴 거예요. 여기서 동국홀딩스, 삼성중공, 두산, 애너빌리티로 증명해드릴게요. 일단 동국홀딩스, 동국홀딩스가 동국재강이랑 분할이 됐는데 동국홀딩스의 차트가 옛날에 동국재강의 차트죠. 연봉을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은 이제 아시나요? 네. 일봉은 한 봉이 하루의 움직임이고 주봉은 하나의 봉이 한 주의 움직임이고 월봉은 하나의 봉이 한 달의 움직임이고 연봉은 뭐겠어요? 하나의 봉이. 1연의 움직임이죠. 초장기 흐름이죠. 여기서 아까 말한,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연애를 시작할 때, 주식을 시작할 때, 매수를 시작하려고 할 때 똑같아요. 기업을 가르고 사람을 선택할 때 마찬가지예요. 트라우마가 너무 깊은 사람하고는 연애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뭘 얘기하냐고 10년 선과 20년 선을 다 이탈한 기업은 그렇게 트라우마가 많은 이성이랑 똑같은 겁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내가지고 어르고 달래고 내가 지지 끌려다니면서 그렇게까지 연애를 할 필요가 있나요? 내가 무슨 붓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연애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건 비즈니스 모델의 훼손이 일어난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건 뭐예요? 예를 들어 돈가스집의 비즈니스 모델은 뭡니까? 맛있는 돈가스를 파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더 이상 돈가스가 인기가 없어져서 장사가 안 돼버리면 걔는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이 되는 겁니다. 돈 벌 방법이 없는 거죠. 동국 홀딩스 2012년의 10년선과 20년선을 이탈한 이후에 12년째 20년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연봉의 흐름이라 굉장히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1년도에 밑바닥에서 고가상으로 242%가 올라요. 고가상으로. 종가는 95.82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사랑을, 상처를 젊은 시절에 너무 크게 봤어요.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나쁜 오빠를 만났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 나쁜 오빠한테 사랑을 처음 배웠는데 완전히 마상을 심하게 해본 거예요. 난 절대 연애 안 해. 대학생이 돼서도 안 했어요. 그리고 30대가 돼서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해.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친구들 다 결혼했다고 하니까 아이들보다 아이 둘에 관심 많은 아이가 친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그때 사랑을 시작해볼까 하면 시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20년 동안 연애를 안 해 뵙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가 큰 거죠. 연애를 오래 쉬었기 때문에 동국 홀딩스가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죠. 삼성중공업도 보세요. 2015년도에 2014년도에 10년 선입이 빠개졌고요. 2015년에 20년 선입이 이탈합니다. 그 뒤로 거의 8, 9년 동안 올라오지 못하고 있죠.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는데 접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아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못나고 할 게 없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못난 시장에서 못난 거를 굴러가지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산애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애너빌리티 이거는 10년 선이 2012년에 깨졌습니다. 그다음에 20년 선이 2020년에 생겼는데 거기를 절대 돌파 못하죠. 그러니까 10년 선, 20년 선에 아예 이탈한 거는 아예 내 연애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제외예요. 이게 결국 맨 처음에 판단하는 기준이죠. 일봉이 됐던 주봉이 됐던 월봉이 됐던 그 위에 상위에 연봉이 있어요. 연봉에서 10년 선, 20년 선 아래에 있으면 일봉, 주봉, 월봉이 날고 길어도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10년 선 그리고 20년 선을 모두 무너뜨리고 내려온 기업의 경우에는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시를 들어주셨습니다. 동국홀딩스 삼성중공업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단계를 거쳤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면 좋을까요? 다음 단계는 원래 매수를 하는 건데 이건 먼저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사랑이 끝났음을 직감할 때 어떤 직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대학 교수님이 그런 말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너네 열심히 시시해봐야 너네 결혼할 확률이 1%도 안 된다고 이별할 거다 0.04%밖에 안 된다 대학생 때 시시나 첫사랑이 결혼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많이 있다면 그런 사례가 이 무슨 언론사에서 대서특별할 필요가 없겠죠. 특이한 경우니까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가는 거예요. 첫사랑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뭐하러 나가요? 관심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이별의 온도차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또 챕터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챕터 2죠. 챕터 1은 사랑보다 깊은 상처고 그러니까 아예 깊은 상처가 너무 심한 사람을 접근하지 말자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시작했는데 나오는 방법입니다. 사랑과 이별의 온도차라고 했는데 과열 지표가 하락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20개월 선이 붕괴되는 이 두 가지가 나올 때 조건 1, 2가 나왔을 때 사랑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 되죠. 이 과열 지표는 뭘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RSI를 쓰든 MACD를 쓰든 과열 지표 여러 개 있잖아요. 전 유한타를 쓰지만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차트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지표 추가라는 메뉴가 나와요. 거기 지표 추가해서 모멘텀 지표에 보면 그런 과열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에 과열권은 70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밑에 밑에는 침체권은 30 이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로 예를 들면 보일러 온도가 10도까지 조작이 가능한다고 했을 때 3도 미치면 너무 찬 거고 7도 이상이면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락 다이버전스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아까 미리 얘기를 나눴지만 생일 파티를 매년 해주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크루즈에서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설레잖아요. 그렇죠? 9년, 10년차 됐더라도 장기 연애 숏박스에서 천만 조회수 나왔잖아요. 그런데 장기 연애를 해서 그렇게 밥 먹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루즈에서 생일 파티 해준다고 하면 어? 합니다. 그런데 크루즈에서 생일 파티를 해서 기분은 좋았는데 뭔가 오빠의 얼굴이 요즘 연화남도 많으니까 연화남으로 할까요? 연화의 얼굴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얘기를 했더니 뭔가 쎄한 기분이 있잖아요. 여자의 육감이 그랬더니 누나 사실은 나 지금 딴 여자가 생겼어. 그런데 오늘 마지막 누나를 위한 생일 파티라 내가 준비한 생일 파티 중에 가장 성대하게 준비를 했다. 그게 바로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너무 불타오를 때는 그럼 접근하지 말아라. 생일 파티는 더욱더 성대해졌는데 나에 대한 감정은 쪼그라들었다.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또 증명해드릴게요. 세계를. NC소프트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이거는 월봉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접근을 해서 상승을 했다는 것은 연봉에서 이미 20년 10년선 위에 있다는 있었던 종목이었잖아요. NC소프트 2020년과 2021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서 2021년에 주가의 고점은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주가의 고점은 높아지고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작년에는 그냥 무슨 저기 뭐 레스토랑에서 와인 한잔하면서 생일파티를 줬는데 갑자기 얘가 크루즈를 빌려서 생일파티 해줬어요. 주가가 상승한 거죠. 생일파티에 비용이 올라갔죠. 그런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게 하락 다이버전스 뭐냐 주가의 저점 고점 올랐는데 보조지표의 과열은 내려갔어요. 여기 보면 저는 RSI인데 보조지표의 과열은 내려갔어요. 이게 바로 역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보조지표는 상승했다. 그것도 다이버전스예요. 반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뭐였어요? 20개월선 붕괴 2021년도 8월 여기서 그 말을 했을 때 구질구질하게 나 연화남이 너무 좋아서 난 연화만 만나는 연화킬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 당장 박차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 남자 한테 받은 거는 다 갖고 나오세요. 받은 거? 네. 디올백이든 모든 갖고 나와요. 근데 헤어져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아요. 그쵸? 그 뒤로 어떻게 됐죠? 두 가지 조건 기억하세요? 하락 다이버전스랑 20개월선 붕괴 일어나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갑니다. 그럼 NC소프트 연봉을 볼까요?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연봉 10년선과 20년선까지 이탈했네요. 아까 챕터 1에서 나온 얘는 이제 너무나 깊은 마상을 입어가지고 당분간은 연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지로 끌어내가지고 얘랑 연애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쵸? 굳이 그러지 않아도 눈을 돌려보고 좀 멀리 보면 사람은 많습니다.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 게 한미반도체는 계속 달리다가 오늘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미반도체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생일 파티를 누리고 있는 구간인지 궁금하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지금 10년 20년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의 직전인지 아니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한미반도체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사실 챕터 3의 예로 한미반도체가 나오거든요. 지금 챕터 3의 공략 예로 나오는데 이거는 주가도 상승했는데 보조지표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크루즈 생일 파티까지 준비했는데 진짜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결혼까지 꼴이 나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신규로 연애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흐름이 지나버린 것이죠. 자 그럼 챕터 2까지 롯데케미컬 아모레퍼시클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짧게 보고 넘어갈까요? 네. 롯데케미컬이랑 지금 세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 NC에서 롯데케미컬 월범 보세요. 2015년부터 2017년입니다. 2015년부터 롯데케미컬 계속 17년까지 저점 고점 갱신하면서 계속 올라가죠. 근데 보조지표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20개월 선 붕괴 여기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요. 큰 대형주의일수록 더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여시점입니다. 2015-16이죠. 2015-16에 여기서 고점은 돌파했는데 고점은 돌파해서 지금 위로 그 고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이런 경우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고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주가는 나오는데 이 지금 보조지표는 횡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않으면 다이버전 쓴 거예요. 주가는 상승 후 횡본데 옆으로 얘는 내려가고 있어요. 3단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0개월 선 부은 게 여기죠. 여기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연봉은요. 연봉 연봉이 마지막으로 2019년이거든요. 얘는 마지막으로 2019년 10년 선 깨졌죠. 이미 얘는 이제 당분간 연애를 해야 될 애가 아닌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걸러냈는데 챕터 3에서는 그러면 마지막 남는 최후의 승자를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걸러내면 될까요? 이거 들어가는 방법이죠. 지금 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어떻게 잘 맞았나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다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제가 꼽은 거를 말한 거거든요. 봐봐요. 지금 이게 가장 와닿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여기는 얘를 한 10개 준비했는데 이 10개가 지금 한 달 동안 가장 다 핫했던 종목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다 업종이 달라요. 표본이 넓고 업종도 다 다르고 신뢰도가 더 향상되겠죠. 지금 증명할 때 이거는 고백과 사냥의 세인 타이밍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고백하는 타이밍하고 하이에나가 사냥을 하는 타이밍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사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물론 다구리를 친다는 거기에 있지만 사자가 지칠 때까지 기다리죠. 그리고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전에 조금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하고 들어왔지만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잖아요. 혼자 안 살면 대학을 처음 입학했다. 아니면 이렇게 입사해서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다. 그럼 거기에 분명히 아주 뛰어난 미모나 외모를 갖춘 남자나 여자가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딱 그 여자한테 예를 들어 여자로밖에 그냥 남자니까 여자한테 꽃다발을 다 갖추고 다 갖다 바치고 있을 때 나도 같이 꽃다발을 바칠 것인가. 그 여자는 남자를 한 번에 선택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걸 즐기고 싶거든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한 명을 사귀지 않아 버리면 열 명이 달려들어서 나한테 맨날 선물을 주는데 뭐하러 한 명을 선택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 달려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 치열하니까요. 그렇죠. 그럴 때 달려들 필요가 없고 그냥 어장 관리입니다. 내 어장에 넣어놔요. 그리고 계속 관찰만 해요. 어차피 그 사람한테 올인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약간 실현을 당했거나 외로움에 처했고 남자가 하나씩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보였을 때 그때 접근하는 게 확률이 높은 것이죠. 자 이제 들어갈게요. VT 월봉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는 뭐냐 과열 지표에서 과열일 때 사지 말고 과열 지표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10개월 선 저는 여기서 핑크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무슨 차트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한 치의 오차가 없어요. 좌되고 그은 것 같죠? 신기하죠? VT만 봐서 안 신기하죠? VT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과열권에서 여기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밑에서 아는 사람은 밑에서 아는 사람은 세력이나 임직원 친척이에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미리 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이성 대학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이성 알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알려줍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죠. 야 몇 학년 몇 반에 너무 예쁜 한 채형 닮은 애가 있대. 알려줍니다. 굳이 그때 가서 돈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증권 방송에서 어떻게 나와요? 오늘의 특징주로 나옵니다. 많이 상승했다고. 그때 하지 말라고. 제가 원초적인 방법 알려드렸죠. 원초적인 방법은 뭐예요? 바늘로 허벅지 찌르면서 참으라고 했죠. 근데 바늘로 허벅지 찌르는 게 너무 자인하고 바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모니터에다가 유성펜으로 그 언어라고 했잖아요. 지워지지 않는 유성매직으로 그 언어라고 과열권으로 과열권 여기다가 그럼 언제 사느냐 여기 과열권에서 여기 보세요. 2023년 9월 1일이죠. 9월 1일 날 VT 리드샷으로 뭐 이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내용이 기술적에 다 녹아있습니다. 그게 차티스트의 입장이고 그 차티스트의 입장이 맨날 아까 신적인 존재로 신적과 하려다가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런 많은 사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증권 방송이 반반이 된 거예요. 기본적이랑 기술적 분석이 반반이 된 거고 혹은 기술적 분석이 약간 하대받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옛날에 그런 짓들을 많이 해서 신격화에 대해서 이거를 아무리 아무리 이 확률이 높은 것도 80% 이상의 확률이면 20%의 반대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이라든가 이런 게 터지면 이런 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때도 이걸 우인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신격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몇 번 망신을 당하고 나서 그게 지금까지 망쳐진 거지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유용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얘들아 예쁜 친구가 있대라고 하는 종목 중 하나가 이오테크닉스 오늘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뒤에 다 있는데 이제 설명은 다 끝났으니까 이걸 쫙 보고 끝내죠. VT 여기 2012년 9월 1일 날 급등했을 때 뉴스에 나왔겠죠. 이때 갈 필요가 없어요.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면서 참아요. 여기서 계속 가면 어쩐다? 가면 놔둬요. 여자 남자 많으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죠. 과열권에서 벗어난다. 1번 2번 10개월선 여기서 올인하는 거죠. 왜? 아까 엘리어트 파동이론 얘기 왜 했어요? 핵심이 뭐였어요? 상승 N자에서 중간에 1번보다 이쪽 다리가 길기 때문이죠. 남들이 다 달려들 때 꽃다발을 해서 굳이 어거지로 사귀면 다른 옆에 하이에나들 한 남자들한테 시달려서 뺏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 남자들이 다 없어지고 경쟁자가 적을 때 사겨야 오래 사귑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제 설명은 그만할게요. 이오테크닉스 쭉쭉 볼게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20% 급등했죠. 이오테크닉스도 똑같잖아요. 이거 제가 그어놓은 게 아니죠. 보세요. 10개월선하고 이 이 오차가 있습니까? 여기 오차가 깻잎 한 장 있겠네요. 그렇죠? 2023년도 9월달 이것도 9월달이네요. 9월달에 급등했을 때 뉴스에 나왔겠죠. 52주 신고가라고 나왔을 겁니다. 52주가 1년이니까요. 이오테크닉스 52주 신고가가인데요. 온갖 곳에 다 나왔겠죠. 증권 어플, 증권 방송 다. 그때 허벅지에 바늘을 찌르면서 참으라고요. 그리고 언제 사요? 과열권에서 벗어났을 때 1번, 2번, 10개월선 여기잖아요. 여기 13만원 여기서 13만원에서 26만원 더블을 먹습니다. 처음에 이걸 못 먹었어도 왜냐하면 1, 2, 3에서 3이 더 길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알테오젠 봐봐요. 지금 섹터나 업종을 가리지 않죠? 섹터나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여기입니다. 알테오젠 어마어마하게 갔죠? 맨 처음에 떴을 때 친인척이 아니라서 난 몰랐다. 맨날 우리 그런 소리 하잖아요. 기관 외국인이 먼저 사놓고 뉴스를 때리면 뉴스 보고 산 개인들한테 물리게 만든다. 개인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렇죠? 항상 여기죠? RSI 고점일 때 급등했을 때 2023년 12월 달이네요. 이때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10개월선에 왔을 때 여기입니다. 이게 더 컸죠. 그쵸? 그 다음에 실리콘2 다 다릅니다. 지금 업종이 다 달라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죠. 여기잖아요. 2023년 9월이네요. 이것도 이렇게 다섯 달 연속 상승을 해서 뉴스에 나왔죠. 이것도 52주 신고가의 역사적 신고가니까 실리콘2 52주 신고가 종목에 맨날 깔렸을 겁니다. 이게 뭐랑 똑같다고요? 야 여기 예쁜 애 있어. 그때 갈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가.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뒤에서 보이지도 않아. 걔가 걔가 몇 학년 몇 반 이름이 누군가만 들으면 되었기로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때 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과열권에서 나왔을 때 과열권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다음에 2번 10개월선 여기죠. 아직도 진행 중이죠. 왜냐? 1보다 3이 더 길 테니까요. 그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증명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여기서 분명히 삼양식품 그때 뉴스 다 나왔죠. 24만원 가까이 갔을 때 역사적 신고가 갔다고 분명히 뭐라고 했죠?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10개월선에 왔죠. 이때죠. 이때 이때 재롱전기 재롱전기 2021년 급등했다가 여기 과열권에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10개월선에서 여기서 폭등했죠. 그 다음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올 비올 오늘 마지막 종목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열권에서 벗어나고 10개월선에 왔을 때 그때 그때 고백을 하세요. 네 오늘 반응이 좋으면 투 비 컨티뉴드 하겠습니다. 오늘 반응 좋았습니다. 시청자분들 반응 유독 좋았고요. 오늘 유독 더 몰입되는 설명 한 3초만 더 주실 수 있나? 3초? 3 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나라만 되는 거냐 엔비디아 보세요. 엔비디아 2023년도 9월달이냐 이것도 9월달 고점에 이렇게 했을 때 전부 젠스왕이 대단하고 인공지능 난리 칠 때 그때 엔비디아라는 이름만 알고 있어요. 언제 사냐 과열권에서 벗어난 다음에 10개월선 여기잖아요. 이것보다 이게 컸죠. 처음에 못 먹었어도 이게 컸습니다. 그렇죠? 어디든 적용되는 거예요. 1 됐습니다. 소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